중국 연구진이 쥐의 배아줄기세포로 정자를 만든 뒤 이 정자를 난자화 수정시켜 새끼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중국 난징의대와 중국과학원 공동연구팀은 줄기세포로 정자를 만든 뒤 실험실에서 배양해 난자화 수정시켰습니다. 이어 이 수정란을 암컷 쥐의 자궁에 착상시켰고 착상된 수정란에서 배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해 건강한 새끼가 태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. 앞서 줄기세포로 정자를 만든 사례는 있었지만 난자화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정자를 만들어 새끼 출산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를 영장류 등 다른 동물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추가 연구를 통해 인간의 정자를 만든다면 불임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